형님 어 그래 우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 어 뭐야? 회오리? 와 대박 정말 재밌는 개그구나 안녕하세요는 거품이 조금 껴있는 거 뭐가 어떤 거? 이 노래는 아시아 엄벌리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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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리버블리 엄벌리버블리 아이를 낳으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아이를 낳으면 신의 아들 간낭 소가 계단에 올라가면 뭔지 아세요? 소가 계단에 올라가요? 소오름 아아 신이 아이를 낳으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아이를 낳으면 신이 아이를 낳으면 갓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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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나이 tan 육회와 오리가 만나면 뭔지 아세요?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세요? 회오리? 정말 재밌다 좀 웃어주시지 진짜 너무 웃고 계시네 뭐라 하여서 웃으시네 오리들의 여왕이 일어섰어요 오리들의 여왕이 일어섰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손덕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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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을 놀랍도록 세게 치면 무엇인지 알아요 어메이징 아 이런거 니가 잡을만하면 어떻게 해 잘 들어요 제가 격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월월 다른거요 라면이 프랑스 가면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다 울었어서 다 울었어서 이거 좀 심했냐 역으로 한번씩 사야되는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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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